자 다음 우리 그 종현 씨 잘생겼어 레벨 4 아니 근데 종현 씨는 요새 헤어스타일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 괜찮아 아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결국엔 얼굴에요 아니 그런 거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내 주변에도 잘생긴 친구들은 머리를 길어도 멋있고 잘라도 멋있고 삭발을 해도 멋있더라고요 오랜만에 저 삼행시 한번 해볼래요 오랜만에 저 삼행시 한번 해볼래요 어 소민 한 발 안 나와도 돼요 소민 씨 아니 되게 죄송하게 나왔어 자 전 전 아 전에는 몰랐는데 아 전에는 몰랐는데 출발 좋다 자 소 자 소 소민 씨 실제로 보니까 예쁘시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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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 예쁘시네요 민 민예인우가 오늘은 만렙 찍어드릴게요 민예인우가 오늘은 만렙 찍어드릴게요 야 쟤 뭐야 쟤 뭐야 야 쟤 뭐야 아 성 아 나 이런 거 잘 못 봐 아 오글거려 아니 씨 아 저도 저도 해볼래요 종현 밟씨 갑자기 하시겠다고요?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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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 홍홍홍홍홍 Dem 홍홍홍홍 진행돼요. 나를 왜 나를 왜 나를 왜 나를 왜 나를 왜. 아우 열받아.